좋은 아침! 오늘 바람 맞아 보셨나요? 아침에 완전 완전 비오래 그치? 무슨 바람일까? 비는 안 온다는데 이거 완전 비올 바람인데 그치? 좋아 좋아 너무 상쾌 아침이야 밖에 나오자 힘을 좀 받아라 온통 초록초록입니다 오늘 바람이 이상한데?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어쩜 거야 야 이거 앉아 있기가 아깝네 초록들 서로 권장마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아유 참 그래도 여기 앉아있어야지 아유 항상 와도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는데 너 어디 살아남았구나 좋은 날 우리는 시간을 다 쓰고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지금 지금에 집중하고 시간을 좋은 곳에 가슴 뛰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안녕